언젠간 슈퍼 개미 아 이제는 좀 방송을 좀 차분하게 하겠습니다. 그동안 방송이 너무 들떴었던 것 같아서 차분하게 하고 또 와이프가 지금 목감기에 걸려가지고 여기 옆에 있는데 대답은 안하고 옆에만 있는 걸로 이렇게 얘기하면 사람들이 없는데 있다고 하는 거라고 생각하지 않을까? 나만 아는 걸로 자 오늘 주제거리가 많죠 토요일별 많이 쌓였잖아. 조국 얘기는 이제 하지 말자고 조국 형 얘기는 식상해 형들은 몰랐지만 전 알고 있었어요. 그냥 그런지. 사람은 다 그런 존재예요. 나도 그런 존재고 그게 아니라고 얘기하니까 우리는 그게 싫었던 거지. 사람은 다 마찬가지인 거예요. 다 자기 자식 좋은 학교 보내고 싶고 다 똑같은 거예요. 다만 그런 속을 가졌으면서 자기는 그렇지 않은 척 했던 거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비단했던 거 그게 문제가 되는 건데 그게 사실 화가 날 뿐이지 우리 미래를 바꿀 수 있는 건 아니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에 집중을 하죠. 지소미아. 지소미아는 제가 라이브 할 때도 얘기했지만 저는 지소미아 파기가 안 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거의 확신을 했어요. 내 생각하고 다르게 됐어요. 이거는 좋지 않아요. 이거는 일본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미국하고의 관계 때문에 안 좋아요. 지금은 사실 우리가 철저하게 미국 쪽으로 가야 그게 국익에 부합하는데 정신을 못 차리고 있죠. 지금. 어떤 우리 시청자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여보 우리는 무역 국가이기 때문에 어느 한쪽의 편을 서는 게 아니라 양쪽 다 해야 된다고. 나는 이렇게 묻고 싶어요. 어떻게 양쪽 다 다? 잘하면 돼. 안 되는 거예요. 양쪽이 싸우고 있는데 나는 너랑도 잘 지내고 얘랑도 잘 지내고. 안 되잖아요. 왜냐면 상충되는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싸드 한쪽에서 깔라고 해. 한쪽에서 깔지 말라고 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하나를 선택해야 되잖아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거예요. 미사일 기지를 깔라고 한다. 한쪽은 깔라고 해. 한쪽은 깔지 말라고 해.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한쪽을 선택할 수밖에 없으면 어느 쪽을 선택해야겠어? 국익에 부합되는 쪽을 선택을 해야지. 하지만 어쨌든 물은 엎질러졌어. 이런 식으로 트럼프가 겁을 주자나? 관세 30% 했다가 이렇게 하잖아? 액션만 취해도 실제로 안 매겨도 어떤 현상이 벌어지겠어? 사람들이 겁을 먹어. 들어가 있는 사람들은 겁을 먹는단 말이야. 들어갈 사람들은 어떻게 되겠어? 들어갔다가 관세 맞으면 큰일 나겠다. 이렇게 되겠지. 서서히 말라 죽이는 거야. 지금의 미국의 전략은 장기전으로 중국을 말려 죽이겠다는 거야. 서서히. 투자를 안 해. 있는 자본도 빠져나가려고 해. 그리고 군사적으로 압박해. 미사일 기지 깔고 남중국에서 압박하고 홍콩 시위 지원하고 티베트 이런 거 언급하고 대만 언급하고 문화 정치적으로 압박하고 방법이 없어. 근데 여기서 문 닫고 살아남는다고 중국이? 말도 안 되지. 자기가 중국인이면 살아남겠어? 절대 안 되는 거야. 우리가 만약에 중국인이야. 중국에서 한 중산층 정도 돼. 어떻게든 빠져나가려고 하지. 도망치려고 하지. 막히면. 막히기 전에 빠져나가려고 하지. 되겠어? 이건 무조건 트럼프가 이기는 거야. 근데 이 시진핑이 중국봉에 너무 취해가지고 버티기 가는데 전략은 이거 너무 쉬워. 이거 정답이야. 대선까지 보겠다는 거야. 만에 하나 트럼프보다 좀 더 유화적인, 좀 더 좋은 조건에 딜을 할 수 있는 상대가 나올 수 있잖아. 그래서 그걸 보고 아마 좀 더 버틸지를 결정할 거야. 여하튼 이런저런 사유로 인해가지고 오늘 시장이 폭락하고 있어요. 코스닥이 4% 빠진 4% 코스닥이 음봉이 또 세게 나왔어. 근데 내가 얘기했지. 요 고점. 여기 620선에 뭐라 그랬어. 못 간다고 이거. 못 간다고. 현금 좀 마련하고 서서히 사야 된다고. 했잖아. 기억나지? 끄덕끄덕 하고 있어요. 음봉 쫙 나왔잖아. 지금. 이제 또 이런 화들짝 놀랐어. 막 팔고 있어요. 지금 무서워서. 아니지. 이번에는 길게 안가. 552위에서 내가 볼 때는 다시 또 반등할 거야. 가지 못해. 이 파당 박스권에서 이제 막 지름이 열려야 할 거란 말이야. 내일은 또 반등일 가능성이 높아. 난 내일 반등한다고 봐. 오늘 이렇게 싹 죽여놓고. 오늘 같은 날은 사실 사는 날이지. 오늘. 그럼 오늘 텔레그램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반도체 이야기 좀 하고. 4분기에는 확실히 좀 개선될 것 같다. 내 얘기 맞아. 애널들은 작년 4분기 얘기했는데 나는 한 1년 더 걸린다고 했는데 올 4분기부터는 확실히 개선됐나 보고 3분기까지는 반도체 폭락한 여진이 낳는다고 보고. 그래서 반도체 얘기 좀 했고. 반도체 그럼 뭐가 좋겠어. 하이넥스 아니야. 사는 얘기 아니에요. 장이 이렇게 전체적으로 빠질 때 현금이 있으신 분들은 낙폭과 대 수출주 위주로 뭐 천천히 좀 사고. 현금이 없으신 분들은 HSS 닫고 주식이 그냥 건물이다. 아파트다. 생각하시고 침이나 본업에 에너지 쏟으시면 됩니다. 겪어보셔서 아시겠지만 또 좋은 날이. 이제는 많이 겪었잖아. 이제는. 저번같이 그렇게 반대면 사이드칼까지 나는 어렵다고 봐. 1번 하락은 짧게 끝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알겠어. 내일이면 또 좀 반등 날 것 같은데. 그리고 이게 언제까지 이런 지지 멸렬하게 지속되냐면 10월까지. 8월 이번 주에 끝났잖아. 그럼 이제 9월 지리 멸렬. 그리고 10월 지리 멸렬. 그럼 그냥 포트 조정하면서 세팅해놓고 좀 물 타놓고 이렇게 기다리는 거야. 그러면 한 11월부터 서서히 좀 개선됐다가 내년 상반기쯤 전에 좀 총선 전에 좀 괜찮을 거고 총선 결과에 따라서 다를 거고. 내 얘기했잖아. 인간을 가장 쉽게 컨트롤하는 거는 두려움이라니까. 지금 이제 자꾸 반기업 정서 사회주의적 정세 때문에 사람들의 돈을 주식을 안 사. 하당 박스권을 그래서 움직이는 거란 말이야. 이 두려움이 좀 가셔야 돼. 섬뜩하잖아. 갑자기. 뭐 토지 공개념 이런 거잖아. 그렇지. 사유자산. 그럼 부자들이 돈을 쓰겠냐? 지금 단전자산 다 전부 가 있잖아. 근데 이게 이 두려움이 조금 풀리면 이 두려움에 있는 자산들이 위험성 자산, 주식으로 물러오기 시작하면 엄청나게 날아갈 거야. 그때까지 기다려. 정세 기념만 바뀌면 되는데 언젠가는 바뀌게 돼 있다. 얼마 안 나왔다. 이거 앞으로 할 얘기 또 많을 거고 할 얘기 진짜 많다. 이거 오늘 분량이 짧아가지고 앞으로는 종목 얘기를 좀 하려고. 종목 분석을. 종목 분석 안 얘기. 이 회사가 어떻다 하는 거. 그래서 그날그날 레포트 나오는 것 중에서 좀 더 좋은 거를 이제 소개를 하는 거야. 정치고 국제정서고 보다도 사실 이게 중요해. 그래서 오늘은 어떤 종목을 가지고 얘기할 거냐면 JW 생명과학. 사는 얘기 아니고 이런 회사가 지금 이렇다더라. 내가 방송에서 언급했어. 철강 형님 한 번 언급했어. 혹시 잘못되면 철강 형님한테 뭐라고 하냐. 나한테 뭐라고 하지 말고. 청년이 이번에 강연하시던데. 9월 20일 날. 되게 유명한 분들하고. 그거 꼭 등록하세요. 되게 도움이 되실 거예요. 가격도 저렴해. 5만 5천 원에. 되게 유명한 분들하고 하시더라고요. 청년이 커뮤니티 가면 나와 있어요. 9월 달에 그거 가서 한 번 보시는 걸로. 홍보해드리고. 안 되면 하여간 철강 형님 탓으로 중에... JW 중에... 근데 우리 얘기했잖아. 우리 지금 환율이 높잖아, 여보. 그럼 수출 중. 얘가 수출 비중이 높지는 않아. 수출 비중이 안 돼. 그래도 아예 없는 것보다 좀 있는 게 낫잖아. 그래서 JW 중에 제 얘기를 좀 하면 오늘 나온 레포트 중에서 그 레포트 좀 소개 겸 좀 재밌는 얘기를 해주는 거야. 난 다 알고 있지. 왜냐하면 종목 얘기하면 좀 재밌잖아. 그리고 뭐 그거 비난 되잖아. 비난해도 돼. 농담으로 하는 거 뭐 욕해도 돼. 이마트로 오래 살게 됐어. 나 한 200년 살 것 같아, 이마트. 좀 더 오래 살아도 돼. 욕해도 돼. 줄여서 JW가 2분기 실적이 되게 잘 나왔어. 상반기에만 156억을 한 거야. 얘네가 근데 시가총액이 3,500억에다가 PBR도 높아. 탐이면은 뭐 제약주 중에서 그게 낮은 편 아니야. 요새 제약주들이 많이 떨어져가지고 높은 편이야. 근데 3,500억인데 우리가 상반기에 150억 되면은 그렇게 싸지 않은 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거든. 근데 성장세가 좋잖아. 꾸준히 성장세가 좋잖아. 전년동기 대비 또 성장했어. 전년동기 2분기에 매출을 368억에 영업이익을 57억 했거든. 근데 이번에 420억에 77억 한 거야. 그럼 매출도 많이 넣었고 거의 매출 는 거에서 꽤 많은 부분이 영업이익으로 잡혔지. 그럼 왜 이렇게 좋아졌냐. 보면 얘네가 많이 하는 게 기초수액제 그리고 영양수액제 자기 잘 알지 이런 거. 그리고 TPN이라고 TPN 뭔지 알아? 몰라? TPN? 이것도 그냥 그런 영양수액제야. 포도산하고 아미노산하고 오메가 같은 거 섞여가지고 그냥 좋은 거야. 먹으면 이것만 잡숴 봐. 그럼 좀 놔줄까? 그거 사다가? 좋은 거야. 그거하고 HEM을 하고 인공투석 하는 거. 그거 있어. 그것도 좀 놔줄까? 인공투석 하는 거. 빵 터졌어. 이번에 빵 터져가지고 여기 형들이 이렇게 앞에 사람 없는데 뻥시는 거 아닌가 했는데 지금 빵 터져가지고 지금 떼고떼고 굴러고 있어요. 무슨 소리 들리나 모르겠네. 참으라고. 참으라고. 이거 재밌잖아. 오늘 새로운 컨셉이야. 근데 얘네들이 골고루 성장해가지고 8.9% 성장했어. 그래서 실적이 앞단에서 잘 나온 거야. 성장세가 좋은 거야. 그리고 좀 전에 얘기할 거 그 TPN 있잖아. 6월부터 파기 시작했거든? 유럽 애들한테는 그 나라말로 해야지. 이거 좀 놔줄 수까? 이거 좀 잡숴까? 빵 터졌다. 애들이 막기 시작한 거야. 어? 좋다고. 땅캐. 땅캐 구다사이. 근데 뭐 많진 않은데 8월부터 8월부터 좀 많이 늘고 있는 것 같아. 앞으로 이제 늘겠지. 지금 환월도 우리 좋잖아. 그럼 이제 유럽 애들이 싸고 좋잖아. 어? 수고이스바라시. 수액 구다사이 하는 거야. 유럽 애들. 그리고 신장투석 이쪽도 성장하고 신장투석은 거의 30% 성장하는 것 같더라고. 여튼 2분기는 TPN이 조금 부진하긴 했는데 이제 3분기 국내 쪽 돌아서고 재고를 좀 많이 1분기에 늘렸나 봐. 어쨌든 2분기 국내 회복하고 3분기에 이것도 좀 더 잡숴봐 세게 하면 매출 올라간다는 거지. 3분기에도 성장한다. 전년동기에 비해서. 근데 이렇게 원래 수출을 하면 바로 특히 이렇게 사람 몸에 하는 거는 확 늘질 않아. 잡숴보고 좋으면 좀 더 잡숴보는 거야. 이해 되지? 그렇겠잖아. 그리고 중요제약이 바로 가는 게 아니야. 총판을 끼고 그것도 이제 디스트리브로터가 있는 거야. 국가별로 이제 또 인증 받고 해서 그 단계가 필요해. 뭐든지 이제 단계가 필요한 거야. 옆에 있는 애가 이거 잡숴보고 이제 또 마음에 들면 또 옆에 너도 좀 맞아먹고 와 하는 거야. 이 회사가 너 배당을 많이 주고 그런 건 아니야. 배당 뭐 2%밖에 안 되니까 그냥 뭐 은행보다 좀 난 정도? 배당 보고 하는 건 아닌데 어쨌든 회사가 좋아졌어. 회사가 좋아지면 주가가 어떻게 돼? 올라야 되잖아. 안 올랐어. 떨어졌어 오히려. 안 좋아. 몰라 요새 그래. 요새 그래. 확 싸진 않아. 그래서 계속 회사가 꾸준히 성장하면 결국은 주가가 반응할 거 아니야. 근데 이게 중요한 게 내가 한 얘기가 아니라 애놀 형이 한 거야. 혹시 잘못된 그 형을 탓해. 나는 보고 맞는 얘기인 것 같다. 내가 아는 얘기인데 괜찮은 것 같다. 이렇게 한 번씩 소개하는 걸로. 그런 것도 좋아하는 사람도 있잖아. 회사는 좋아지고 있는데 매출도 늘고 산분기도 괜찮은데 왜 저한테 간단하게 얘기했잖아. 복잡하게 얘기하면 이게 재미없고 이렇게 지루하거든. 그래서 꾸준히 성장했어. 꾸준히 좋아졌어. 그래서 싸게 사면 항상 이때까지는 수익을 줬는데 앞으로는 모르겠어. 하여간 이 형이 내가 볼 땐 잘못되면 이 형이 나쁜 형이야. 요거는 완전히 폭막장애인데 이런 폭막장애에서 버티고 개비다 보면 알지? 언젠간 상한값!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